네,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이 발음을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쭉 한번 읽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면 그곳에 대해서 제가 찢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표현은요. How much is this? 자, 이거 연습했던 표현이니까 넘어갑니다. 자, buy me 보시죠. buy, buy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buy me 아니죠. 자, 다음. What are you looking for? 이거 자, 뭘 찾고 있어라는 표현인데요. What are you 아니고요. Are you 하셔야 됩니다. R 사운드 내셔야죠. 그 다음에 looking 아니죠. Looking 아니고요. Looking 하셔야 됩니다. Looking. 자, 그 다음에 좀 신기한 표현이 나왔죠. For 보겠습니다. For. 자, 일단 얘는요. For가 아니라 F 사운드. For입니다. For. 그렇죠? 그런데 R도 겹쳐있어. 그럼 어떡해요? 어쩔 수 없이 F, R을 같이 표현했는데요.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. For. For. 자, 만약에 F가 아니라 P였다 하면 For, For 했겠죠. 그런데 F니까 For, For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표현은요. Some fresh apples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. Some 몇 개에 fresh 할 때요. 자, fresh는 fresh가 아니죠. 그래서 F 사운드. Fresh 했고요. 그리고 나서 apples 할 때 보시죠. P 사운드가 있는데 apple 이렇게 안 하고 apple 이렇게 했습니다. 그렇죠? Apple 하면 소리가 너무 터지니까 apple 이렇게 했고요. 이게 P 사운드의 속성이다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. 그리고 apples 이렇게 했죠. apples는 아니죠.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apples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냥 글wać 끝에 알려 드립니다.